이번 시간에는 객체를 통해서 상속을 직접 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ObjectCreate나 또는 Proto와 같은 걸 이용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예제 있잖아요, Person 그거를 한번 해볼 건데 아직 우리는 그거 안 했잖아요 지금 Construct Function을 이용해서 상속하는 건 아직 안 한 거고요 우리가 수작업으로 만든 객체를 상속하는 방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제가 객체를 두 개 만들어 볼게요 하나는 김이고요 Name은 김씨입니다 그리고 First는 10점, Second는 20점 그 다음에 Sum을 했을 때 Function Return ThisFirst 더하기 ThisSecond 자,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김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김 썸 김 썸은 김 썸 자, node Proto Inheritance 보시는 것처럼 30이 잘 나왔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리 라고 하는 또 다른 객체를 만드는데 이 객체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아, Sum을 또 정의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Proto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First, 10 이 사람은 Second도 10이에요 자, 그 다음에 Sum은 정의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리에 Under바바 Proto 를 김으로 지정합니다 그럼 이제 김 썸이 아니라 리 썸을 해 봅시다 리 썸을 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리 라고 하는 객체는 Sum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될까요? 실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리 썸을 하면 리 라는 객체에 Sum이 있는지를 찾아 봅니다 하지만 없잖아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저 객체에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의 property로서 Sum이 있는지를 찾아봐요 없잖아요? 그럼 제가 실행이 되고 여기에서의 this 는 김이 아니라 리의 객체다 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죠 그리고 리에서만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AVERAGE 를 구하는 거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is first 더하기 this second 나누기 2 그러면 우리의 리는 김은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만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어때요?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프로토를 이용해서 상속받는 거 대박이죠? 정말 좋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유연한 컴퓨터 언어입니다 다만 좀 혼란스러운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아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이거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보다 더 권장되는 방법인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로 얘를 바꾼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앞에다가 VA 를 붙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이거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에게 객체를 만들어 김을 프로토 타입 오브젝트로 하는 객체를 만들어줘요 그 객체는 리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의 네임은 리 로 하고 리의 퍼스트는 뭐죠? 퍼스트 퍼스트 뭐로 하죠? 10 리의 세컨드는 10 이라고 하고 리의 에버리지 를 정의하는 거에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 똑같이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서 권장되는 방법을 통해서 장속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자바스크립트가 나올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를 쓰기 싫어하면서 쓰지 말자 하라고 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아주 오래된 브라우저에서는 동작하지 않지만 제가 찾아봤던 기억으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9 부터 지원이 되던가 안되던가 했어요 그 정도면 현 시점에서는 거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혹시 걱정되면은 이 오브젝트 크리에이트에 대한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도 여러분이 이런 코드를 써도 동작하도록 하는 소위 폴리필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시면 이것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모든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은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자유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특징은 자유분방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 자유의 핵심 중에 하나인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 또는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API에 대한 사용법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